요즘 척척회 내가 맞춰나가는 세상이 커져갈수록 텅 빈 어정함을 느꼈었지만 못한 부분인지도 이런 모양일지도 나조차 알지 못했었지만 터져버린 조각 맞추듯이 우리 이야기를 맞춰가고 어딘가 비어있던 내 맘속에 자리하고 있는 피스 난 너란 걸 그냥 한눈에 알아보았어 You're my missing person You're my missing person You're my missing person 조각나 있던 맘의 상처까지 가득 채워줘 넌 없는 삶의 전부가 됐어 My missing person piece You're my missing pe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